이 도로는 성강조수지로 향하는 도로인데요. 꼬불꼬불한 도로를 통해 약 1km, 약 3분정도를 주행하면 성강조수지에 닿게 되는데 나름 경치가 괜찮다네요. 이 도로도 성강조수지로 향하는 도로인데 저앞에 보이는 둑 밑까지만 차량진행이 가능하네요. 그런데 저앞에 보이는 두구의 규모로 봐서는 저수지가 만만하니 쪼만할 것 같죠? 동서폭 300여 미터에 남북폭 400여 미터로 결코 어설픈 저수지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쯤 되면 거기가 어디쯤일까 궁금하시죠? 제가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산청면 송강리 상산마을이고요. 눈치 채셨겠지만 조앞에 보이는 단층 한옥주택을 촬영하러 온 겁니다. 요앞에 보이는 마늘이 심겨진 밭과 퇴비가 뿌려져 있는 밭은 매매대상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석축이 가지런히 쌓여진 라인이 대지의 남쪽 경계가 되는 겁니다. 석축 끝머리에 심겨진 나무 한 그루가 보이실 텐데 아마도 그 지점이 대지의 남동 꼭지점일 듯 싶네요. 저는 지금 대지의 동쪽 편에서 서쪽을 바라보며 촬영 중인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주택의 동측면과 동쪽 뒷곁을 보시는 중이시겠죠? acknowledgement 아멘 삼xe 주택 뒤로 보이는 녹다란 세멘트 구조물이 무엇일까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농사철에 논에 물을 대기 위한 농수로겠죠? 저는 지금 대지 서쪽편에서 동쪽을 바라보며 촬영 중이구요 이렇게 볼 때 주택의 향은 서양주택이 되겠네요 요 앞에 석축이 끝나는 부분이 대지 북서쪽 꼭지점이 될 듯 합니다 대지의 지형은 삼각형에 가깝구요 대지가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은 범패율 20%의 생산관리지역이구요 면적은 194평입니다 전원주택의 대지로서 아담스럽지만 딱 좋은 사이즈죠 정남향으로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네요 덕분에 치솟는 전기로 걱정은 안해도 될 듯 하죠 마당에는 여러 종류의 정원수가 심겨져 있는데요 제가 나무에 꽃이 활짝 폈다던가 아님 열매가 달리기 전까지는 원나무인지 당최 모르겠더라구요 원나무, 원나무가 있다고 설명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 주택은 23평의 면적에 보시는 것처럼 목구조의 한옥주택으로 2010년에 준공이 되었구요 내부는 방 하나에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고 거실 앞 서쪽의 발코니가 상당히 넓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주택의 북쪽 뒷곁을 통과하는 중이겠죠 지금 보시는 것은 주택의 동쪽 뒷곁이구요 장작이 무자게 쌓여 있는데 거실에 화목난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주택의 남쪽 모습이네요 지금 보시는 것은 주택의 동쪽의 동쪽으로 이 주택은 용수는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상수도를 사용중이구요. 취산은 LPG,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중입니다. 그리고 이 전원주택의 장점은 주택 뒤편에 조선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야산이 있다는 것이구요. 게다가 더 좋은 것은 그 야산이 부규림이라는 것입니다. 면접도 무려 1900여평에 달하구요. 물론 내꺼는 아니지만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같이 살살 사용해도 되겠죠. 우선 저 소나무 아래에 간이 정자 하나 설치해놓고 피톤치즈 쐬면 아주 건강해질 듯 한데요. 이 전원주택의 매매가는 2억 5천만원 이구요. 저는 고객이 깎을거 대비해서 매매가 올려놓고 깎아주는 척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구요. 그러니까 뭐다? 집주인이 꼭 받고자 하는 금액이 2억 5천만원인겁니다. 이제 방 하나,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하나의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볼건데요. 설명은 생략하고 그냥 눈으로만 보시는 것으로 해도 되겠죠. 이제 방 하나,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하나의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방 하나, 거실, 화장실 하나의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방 하나, 거실, 화장실 하나의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방 하나, 거실을 들어가 Orlean méthode 한 골인의 주택 com 연장 säga고.. 이제 방 하나, 거실, 화장실 하나, 거실을 들어가 볼게요. 이제 방 하나, 거실, 화장실 하나의 주택 통과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방 하나, 거실이 한 스포아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방 하나, 거실 문이 한 번 뺴는 잘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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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팔트 포장의 마을 도로에 접한 생산관리 지역이네요. 대지 194평에 건축면적 23평의 목구조 단층 한옥입니다. 방 하나에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하나의 구조이고요. 대지의 뒤편으로 맞닿은 나지막한 구기름이 있어 좋네요. 매매가는 고정금액으로 2억 5천만원, 2억 5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로 순례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왕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풍선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로,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간에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순례를 다하겠습니다.